왕정말기에는 은의 비중이 2%까지 낮아지는? 그럼 98%는 딴 게 섞여 있는 거죠. 그 은화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은 맛을 내는 돈이 되는 거죠. 은 맛 동전. 아 고급지다 고급져. 음악부터 고급지죠. 돈의 역사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주식 1타 강사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죠. 박민수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지난번에 동서양의 돈의 기능 돈의 가치 이거 알고 보면 동양에서는 다 임금님 맘대로다 이거 반응 뜨거웠어요. 그렇죠. 저도 임금님이 되고 싶습니다. 9630님이 저도 백지수표에 가격 좀 정해보고 싶습니다. 화폐가치가 왕에 의해서 결정된다니 놀라셨다는 반응이고요. 제가 이 문자를 보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0211님 저희가 이 원고에 있습니까? 그 작가님 원고에도 이 댓글을 드렸나요? 안 드렸습니까? 네네. 0211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방송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박민수 작가님 저희 큰아버지 닮으셨어요. 대구에서 권업을 가게 크게 하고 계십니다. 저 임원희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진짜요? 저의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서 임원희 선생님 좋아합니다. 임원희 선생님이 인기가 계속 올라가서 저도 반사의 길을 얻는 거죠. 큰아버지 닮으셨다고 하는 우리 박민수 작가님과 0211님이 이 문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이 문자를 보내신 의도가 무엇이냐? 반했다는 뜻이냐? 큰아버지니까 가게를 크게 하신다는 뜻이냐? 그래요. 돈 얘기로 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동서양의 화폐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우리 살짝 복습을 하고 갈까요? 네. 동양은 화폐 국정설, 서양은 금속주의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동양은 화폐를 국가가 정한다. 왕이나 국가가 정하기 나름. 화폐를 예를 들면 종이를 화폐라고 말하겠다 하면 화폐가 되는 거죠. 송나라에서는 교자라는 종이 어음을 발행을 하기도 했고요. 태조 이성계는 화권 재상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짐이 곧 돈이다. 이런 의미로 종이 돈인 저와 발행을 추진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서양은 금속주의, 영어로 메탈리즘인데요. 돈은 통치자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가치를 지녀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무게나 순도에 비례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 국가의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임의로 정하는 건 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금속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이나 은, 부패하지 않는 금이나 은이 계속 화폐로 쓰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금본위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돈에는 금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정해져 있다. 이걸 전문용어로 금태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금이나 은과 바뀔 수 있는 가치, 그게 물물교환에서 어떤 활용되는 그런 돈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무역을 많이 했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양에서는 돈값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개항을 먼저 한 나라들의 영향이 있었구나 싶은데 금속주의에 따라서 화폐를 정했다. 그런데 그냥 문득 제가 비전문가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금속이 되게 많으면 가치가 되게 올라간다고 정하면 진짜 무겁게 영차해서 메고 다녀야 되는 돈도 있었던 게 아닐까? 혹시 그런 돈도 있었나요?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진짜 있었어요? 네. 스웨덴은 식민지가 있던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금광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금을, 은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시아랑 무역도 하기에 지리적으로 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구리밖에 없었던 거죠. 구리를 가지고 돈을 만들다 보니까 은이나 금과 가치를 비교하기에는 구리가 너무 낮은 거죠. 1644년 크리스티나 여왕이 발행한 액면가 10달러짜리 구리 돈의 무게가 거의 20kg이 되는 거죠. 거의 구리 판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 돈이 20kg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668년에 릭스방크라는 발권 은행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은행인데요. 이 집회 발행을 결국 스웨덴이 유럽 최초로 하게 되는 계기가 이 구리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가격이요. 액면가 10달러면 이게 10달러가 당시에 어느 정도 가치를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10달러로 뭐 하나 사려면 0차에서 다 같이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다른 나라의 금화 10달러짜리를 바꾸려면 일단 20kg를 들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무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20kg이면 초등학교 1학년 몸무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하나를 업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한 100달러짜리 하려면 뭐. 100달러면 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200kg 정도 들어야 되니까요. 대단하다. 사람이 들고 갈 수 없는. 아니 지중해 전역으로 화폐경제가 확산됐다라고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화폐경제가 확산되려면 구리에서 지폐로도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금속주의인 나라들이 각각 대응 방법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금속에서 이제 지폐로 넘어가는 단계는 우리가 중세 이후 서양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유명한 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왕 절개수를 만들게 했던 그런 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그렇죠. 마케도니아의 우리 알렉산더 대왕 은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발점은 마케도니아가 리디아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터키 서쪽에 있는 일렉트럼이라는 화폐를 만든 그런 나라죠. 품질과 크기가 일정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우리 화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리디아를 정복하면서 그 화폐를 그대로 마케도니아에 가져왔어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아테네 지역에서 은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된 은화를 가지고 아젠툼이라는 이름의 은화를 만든 거죠. 요즘 은의 화학기호 AG 이렇게 약자를 쓰는데요. 이 아젠툼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스어로 ARG 아젠툼의 ARG는 희다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지역을 점령을 넓혀가다 보니까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젠툼이 알려지면서 화폐경제가 지중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강제로 외우는 그 화학기호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그런데 기원전에는 금보다 은이 귀했나요? 그렇죠.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녹는 온도는 금이 훨씬 은보다 높아요. 금이 한 1063도. 은이 961도인데요.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수 있다. 덩어리로 금을 채취할 수도 있고요. 모래하고 금하고 섞이면 물로 씻어내면 쉽게 우리가 사금을 채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제 기술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금보다는 은을 더 쳐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은을 더 손에 얻기가 어려우니까 은을 더 귀한 것으로 보았다. 이게 그리스 신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미다스 신화 있잖아요. 내 손은 마이너스 손 이런 이야기들 요즘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많이 하는데요. 사실 미다스 신화를 좀 응용한 이야기예요. 미다스라는 건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죠. 디오니소스가 미다스한테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다스가 손에 닿는 건 모두 황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그런 의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지는 건 다 황금이 되는데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자기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디오니소스한테 울면서 원래대로 돌려달라.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강에 가서 손을 씻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에 가면 사금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배출됐다라는 그런 어떤 어원이 됐는데요. 실제로도 리디아의 펙톨루스 강에는 모래에서 사금이 많이 채취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이 은보다 먼저 화폐로 사용되었고 가치도 그 당시에는 은보다 좀 낮았다. 그래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한 10대 1 정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은을 더 쳐주는 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 10개 주면 은 1개 준다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펙톨루스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났는데 알고 보니 미다스 왕이 손 씻어서 그럼. 요즘 같은 유튜브에 이렇게 나올 내용일 텐데. 만약에 이 신화가 한강에 있었으면 지금 한강에 사금을 채취하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면 전 세계 유튜브 성지가 됐을 텐데 은화가 금화보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화폐였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은화하고 금화하고 사용 빈도가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금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치가 좀 은화보다 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자들의 화폐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국제 간의 거래 측면에서도 금화가 더 활발하게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반면에 은화는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이 됐고요. 언제까지냐. 1492년 신대륙 발견 이전까지 그리스나 동유럽 지역에서 은화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금화를 쓸 일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화가 사실 우리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유럽에서는 대부분 금화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짤랑짤랑 금화 이미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언제부터 썼습니까? 우리가 금화는 지난 시간에 일럭트럼 화폐, 우리가 금과 은이 섞인 화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금화가 널리 유통된 건 고대 로마 시대라고 해요. 여기서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로마는 마케도니아,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를 점령했던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를 누른 다음에 포에니 전쟁에서도 카르타고에 승리를 해요. 이 포에니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인을 부르는 페니키아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 3번을 거치면서 로마가 결국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해요. 지중해는 로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로마는 정복지들, 특히 북아프리카나 포르투갈 지역에서 금을 채취를 해서 솔리두스라는 금화를 만들게 돼요. 지중해 전역의 국제통화로 로마가 지중해니까 아무래도 로마의 돈이 지중해를 점령을 했겠죠. 그래서 원시 시대의 금본이 죄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금을 얻을 만큼 충분히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금을 중심으로 로마의 경제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생산했다고요? 그렇죠. 로마가 마케도니아도 이기고 카르타고. 카르타고가 지금의 튀니지 정도 돼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지중해와 연관된 아프리카 지역을 다 차지하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의 금을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죠. 그쪽까지 운반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가나, 우리 가나 초콜렛 알죠. 가나에서부터 카이로까지 운반을 하게 돼요. 가나에서 카이로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상상이 안 되는데 당시 길로 생각을 하면 적어도 보름? 한 달? 이게 사하라 사막도 또 중간에 있거든요. 세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로도 한 7시간 현재 걸려요. 가나가 서쪽 끝에 있거든요. 아프리카 서쪽 끝에 있는데 이 카이로는 동북쪽 끝에 있거든요. 한 비행 시간으로도 한 7시간인데 이 거리를 이동을 시켜서 카이로에서 금을 만들어서 결국 활용을 했다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굉장히 기원 전인데 대단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때 얼마나 걸렸는지는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그건 조사하면 나옵니까? 네.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아프리카에서는 또 소금하고 금이 거래됐다 이 얘기도 들었어요. 금하고 바꿀 만큼 소금이 귀했나요? 과거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중했죠. 소금은 무더운 아프리카 고기 저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소금을 안 먹으면 또 사람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금값이 금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과 소금의 교환 비율이 1대 1이다. 그러니까 소금 주면 금 똑같이 받는 거죠. 소금 센데요? 네. 요즘도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소금을 만들고요. 그걸 북아프리카의 카이로에서 금이랑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주고 금이랑 교환을 해서 이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서 이 카이로까지 간 금이 결국 유럽에 전달되고 유럽에서 그게 금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한 가지 여담을 말하자면 우리가 월급을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그 샐러리의 어원은 소금, 솔트에서 나왔다고 해요. 오, 솔음. 진짜예요? 네. 로마 병사들한테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한 데서 기원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다. 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스펠링이 비슷하네요. 네. 네. 샐러리하고 소금. 이런 관계였다니. 이것도 하나 배워갑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의 통치자들 사이에서는 금화선호, 은화선호 태도가 좀 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과거의 어떤 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인데요. 일단 그리스인들은 조금 더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오늘날 발견되는 금화의 그리스 금화는 되게 함량이 일정합니다. 반면에 로마는 주화마다 천차만별인 거죠. 뭘 좀 많이 섞었군요. 그렇죠. 함량을 좀 속인 거죠. 그리스는 이 로마와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을 거치면서도 무역수지나 재정과 상관없이 그 금화의 은화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반면에 로마는 세상을 다 가졌잖아요. 지중해를 다 가지다 보니까 좀 나태해진 거죠. 돈의 가치를 계속 낮춰가는 거죠.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은화 대나리우스라는 은화가 있는데요. 원래 4g이었는데 네로시대, 폭군 네로시대 때는 3.8g. 그래도 좀 양호했어요. 왕정 말기에는 은의 비중이 2%까지 낮아지는, 그럼 98%는 딴 게 섞여 있는 거죠. 그 은화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은맛을 내는 돈이 되는 거죠. 은맛 동전. 은을 2%만 넣은 은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98%를 착복을 한 거죠. 국가나 황제가 98%를 딴 데 쓰고 2%만 발행을 해서 차익을 챙기는 굉장히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머리가 좋은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계속 알짜 사업부 분할 분할 분할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게 은화의 은맛 동전으로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요. 돈의 역사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돈의 가치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역사적 배경까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디베이스먼트라고 이게 전문용어로 하는데요. 돈의 가치, 화폐 가치의 하락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그리스 어떤 선조의 그런 전통을 가졌으면 좋겠으나 로마 선조의 습관을 들여서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죠.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클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클리핑? 네. 주화의 끝부분을 깎는 거죠. 살짝살짝 깎아서 금이나 은을 이렇게 발라내는 그 방법이 클리핑. 그러면 매끈했던 테두리가 톱니바퀴처럼 군데군데가 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클리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의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 살살 긁어내는 그걸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좀 끝부분을 올려서 톱니 모양으로 만든 거죠. 또 한 가지는 스웨딩이라는 게 있어요. 스웨딩? 네. 이거는 뭐냐면 가죽 봉투에 돈을 넣고 비비는 거죠. 막 비비다 보면 금가루나 은가루가 묻는 거죠. 그거 한 4만 5천 번 정도 비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비비다 보면 그 가루가 나오고 그 가루를 모아서 이렇게 또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돈을 넣고 주머니채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이 통용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참 역사에서 배우는 건데 탐욕은 성실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돈의 가치로 배우는 우리의 경제생활사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도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오늘 박민수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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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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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